김수현 작가의 작품이 대체 어떤 드라마였어요? 바로 허진 씨가 10년 만에 복귀한 작품 3번 결혼한 여자 였는데 이게 지금 가사도우미 역할이어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허진 씨는 하루하루 1끼 지금 700원 가지고 5일 살 정도 1주일 살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고 그런데 허진 씨도 그냥 강부자 씨가 그냥 추천해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 굉장히 개성적 연기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천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드라마에서도 3번 결혼하는 여자에서도 개성적 연기를 펼쳤는데 뭐냐면 우리 가사도우미 같으면 원래 대사 없고 주변에서 계속 음식만 하고 설거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역할이 뭔가 구시렁구시렁돼요. 그러면서 바로 원래 본인이 맡기로 했던 역할을 김용임 씨가 맡았거든요. 김용임 씨도 안 무서워. 김용임 씨한테 혼내고 이 집안의 아들, 딸, 며느리 다 혼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일침을 가하는데 시청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리 시청자처럼 뭔가 이렇게 혼내주죠. 거기다가 고구마 꽉 막혔을 때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하죠. 그런데 이걸 크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닌 듯 하면서 구시렁구시렁 전라도 사퇴. 맞아요. 구시렁구시렁 뭐란냐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누리꾼이 탁 와 재밌다. 임실댁의 구시렁구시렁 일침어로 하면서 인기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배역을 맡아서 그렇게 되면 점점 비중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분량도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배역에 이름도 없었고 대사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중간에 접어들면서 임실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요.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맞으면서 드라마에서 감초 효과에 또 약간의 비중이 생기는 그런 역할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당시 드라마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찰지다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게 된 배경도 강부자 씨에게 있다면서요? 강부자 씨가 허진 씨의 은인인 것 같아요. 일단 허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투리가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했었던 것처럼 허진 씨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의 사투리를 당연히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강부자 씨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너무 얼어있고 하니까 김수연 작가에게 일부러 전라도 사투리 대사를 좀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더 연기를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좀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 받아들여서 탄생한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해서 뭐랄까 차지게 좀 전해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서 김용림 씨나 다른 말하자면 이 주인 댁의 가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가정부가 그냥 일이나 하지 뭘 이렇게 참견하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무시하지 마셔잉 내가 갑자로 더 먹은 사람이오. 아니 어차피 알게 된 일 조금 먼 줄 알았던 무슨 난리 쳐들어와요? 난 그만두겄소. 잘하시는데. 아니 이 드라마 중에서도 또 난 그만두겠소. 캐릭터 그대로죠. 나 못해 난 그만두겄소.